안녕하세요. 비비지입니다. 윤재군 극훈 뮤직 페스티벌에 저희 비비지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반가워요. 그리고 은하 언니가 아까부터 굉장히 하고 싶은 멘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? 제가 약간 이게 올라올 때 반응을 보고 아 이거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이렇게 막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. 저희 비디오가 나오자마자. 그래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저희 아비로 굉장히 상큼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는 약간 다른 유력으로 친구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하나 둘 셋. 동생들아 누나 왔다.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요. 원래 뭐였어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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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한 번 더 한 번 더. 그거 아니잖아요. 한 번 더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자. 간다. 아기들아 누나 왔다. 근데 저희가 누나가 맞죠 여러분? 네. 만약에 누나가 뭐예요? 조금만 더 하면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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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예요? 이모까지는 아닌 것 같고. 이모까지는 아닌 것 같고. 누나로. 누나죠 누나. 아니 근데 지금 저희는 끝까지. 굿나요 굿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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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을 는ич게 오신 거예요. 예. Eurospn. 그럼 누나들이 이제. 한번 아들.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요. 아는 노래면 같이 따로 불러주시고 모르는 노래더라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. 한 곡이랑 다른 곡이나 나와서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주셨죠. 그래서 원래는 러브웨이드를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러브웨이드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에 저희가 몇 보 안되지만 조금 앞으로 나가서 무대를 했는데 몇 발자국 갔다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보는데 너무 다들 뭐라고 해야 되지? 행복한 표정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되게 저희도 기분이 좋았고 사실 군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? 근데 어 힘들어! 그런 표정을 보니까 참 약간 기타하기도 하고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얼른 힘내셔서 곧 빨리 다들 저녁하실 수 있길 건강한 모습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이제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? 근데 살짝 지금까지 너무 저희가 좀 이렇게 해피한 분위기로 한 것 같으니까 다음 곡은 저희가 약간 분기를 넣어서 조금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지 않고 멋지게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곡 풀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제가 어느덧 즐기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곡만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활동할 때 봤던 무대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? 그쵸? 군 안에서 얻은 게 매니악밖에 없죠? 저희 마지막 곡은 매니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일 되게 호응이 들었다보니까 저는 또 매니악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반응이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부를 준비 되셨어요? 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10명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 한번 우리 시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매니악이 벌써 한 1년이 된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어느 분들에게는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는데 곧 저희 비비지가 또 컴백을 해요 아직 아임자가 정확히 공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비비지 컴백하면은 오늘 만난 인재국군 동백 여러분들도 기대와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세요 네 그러면은 매니악을 살짝 연습해보고 바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잘 있어 자 연기를 배고파요 너무 잘해요 그럼 바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갈까요? 그럼 빨리 오빠이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밤에 따뜻하게 잘 주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비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